팝지성, 팝샵, 브래드 피트, 마동손이 개인 측 마동손이 쪽에서 실제로 지대요 저희가 또 이거는 또 기깔나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팔아요 원플러스3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40%에 2만 원 할인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회사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회사도 사정이 있습니다 찐물을 좀 당하게 들어봤네요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짜 앉지? 팝지성, 팝샵, 브래드 피트, 마동손이 개인 측 마동손이 쪽에서 실제로 저희가 또 이거는 또 기깔나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팔아요 원플러스3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40%에 2만 원 할인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회사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회사도 사정이 있습니다 찐물을 좀 당하게 들어봤네요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짜 앉지? 와 여러분 저 지금 항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인성 오빠, 인성 실장님 보고 싶었어요 인성 팬분들이 난리가 나셨네요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소리질러가 아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옆에 앉아있는 게 인성님 오신 방송에 잘 오셨습니다 들리시죠? 들리시죠?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탕야 보고 왔다고 하시는데 탕여가 뭐예요? 탕여요? 탕여? 인성님씨 바쁘다 바빠 하시는데 제가 근데 실제로 홍보도 좀 하기도 했고 팬분들이 놀러 오셔서 재민이씨가 같이 만들어 보면 좋잖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트쇼지니 이서진이고요 네, 저는 오늘 실장으로 나왔고요 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불라방 엔터테인먼트 실장 SF9 인성입니다 캬! 자, 오늘 불라방 유튜브 콘텐츠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다 누르신 거 맞으시죠? 많이 누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라서 이제 오늘 대표님 한채영 대표님과 네 인성 실장님이 더나플러스 대표님과 정말 맞대결을 짓고 오셨죠? 저희가 실제로 이제 MMA 롤에 의거해서 네 실제로 5판 3선 승제로 맞짱을 떴어요 의거까지 똑똑하시다 굉장히 아주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하실 만한 혜택과 가격으로 오늘 소개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벤트가 엄청나게 숨어있어요 엄청 많아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클러스 배우님이시죠 마동석님이 픽한 샴푸 더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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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나플러스 샴푸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네 불라방에서 오늘 화끈하게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안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정말 오늘 진짜로 정말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즐기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팬 여러분들도 많이 놀러와 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니까 맞아요 많이 써보시면 지금 댓글에 지난번에 구매했는데 네 또 사고 싶다고 하시는 여러분 머리 매일 감으시죠 네 2,3일에 한 번씩 감으시죠 365일 아마 감으실 거예요 또 사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구매 인증 남겨주시면 여러분 인성님이 나오셨는데 네 이벤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김예영님이 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인성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저도 있었는데 자 비버진님이 네 그냥 저희 댓글이니까 저희 너무 화내지 마세요 김인성 복모가 나라를 구해라고 하셨는데 아 사실 이게 제가 네 복근머리가 나라를 구해 팬분들에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어떤 헤어스타일을 오늘 할까요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제 머리가 약간 좀 볶은 거를 좋아하셔서 오 오늘 또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예쁘게 보시고 네 제품도 예쁘게 또 알아가시고 또 일석이조잖아요 여러분 인성님의 요즘 컬감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지금 더남플러스 샴푸를 꽤 오랫동안 쓰셨잖아요 그쵸? 실제로 제가 정말 집에서 한 달 가량을 써본 결과 네 엄청난 효과들이 있었는데 그 효과는 이 라이브 방송을 차차 보시는 분들에게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차 자 이제 미키님이 제가 더남플러스 사려고 돈 걸고 오셨습니다 오 여러분 오늘 근데 그 돈 조금만 보셔도 됐었을 텐데 왜냐면은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인성냥님이 인성아 너무 잘생겼다 껴! 여러분 진짜 실물 보셔야 되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팬분들 중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맛장도 뜨고 오고 가격 너무 좋다고 했는데 가격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난리야 라고 싶으실 텐데요 네 오늘 한정 혜택으로 샴푸 구매하시면요 샴푸 체험분이 3개가 가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앰플도 10mm가 또 가는데 가격이 여러분 2만 1,900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55% 할인이에요 55% 55% 할인이에요 5% 더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방송을 보니까 진짜 맞장을 오랫동안 쓰셨더라고 아주 긴 싸움이었어요 네 아주 긴 싸움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거기에다가 트리트먼트 구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샴푸 체험분 3개 드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혜택가가 18,900원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 에센스까지 사실 풀 케어 하셔야죠 이게 정말 코스처럼 요리도 코스 요리로 먹으면 약간 뭔가 포만감도 들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어도 풀 코스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유기농으로 쫙 깔아놓고 콜라 먹으면 그게 유기농 밥상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원님이 쇼호스트님 저랑 바꿔주세요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릴게요 여러분 천만원을 저희 계좌로 주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맘 너무 이해됩니다 아니 크리스탈님이 해외 배송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댓글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샴푸 너무 쓰고 싶었던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머리도 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가격도 보여주시는 여러분 하나카드 있으세요? 오늘 하나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하나카드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카드로 무조건 결제하세요 10만원 상당히 오늘 불나방에 럭키럭키박스 럭키박스 럭키박스 드리는데요 거기에다가 럭키박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더나플러스 샴푸 본품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렇죠 무려 20분이나 그렇죠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안에 저희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여기 보시는 슬리퍼가 이게 진짜 유용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이거를 슬리퍼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 잡기 좋겠다 일석이조로 그리고 실제로 집안에 축하할 일이 있거나 응원할 일이 있다 지금 겨울이지만 네 저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요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사지 이렇게 그럼요 어깨 결릴 때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이게 슬리퍼만으로 쓸 수도 있지만 맞아요 다양한 용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성님이 잡으셨네요 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잡은 게 네 잡은 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이것도 한번 잡아주세요 야 불라방 티셔츠 실제로 이게 그리고 제가 연습할 때 자주 입긴 하는데 아 정말 입으세요? 네 이게 굉장히 땀 흡수율도 좋고 아 진짜요? 정말 편하게 집안일 하실 때나 네 아니면 본인의 어떤 용무 보실 때 용무 보실 때 편하게 입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불라방 티셔츠 지금 손으로 잡고 계신 거 이거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깨물어 들어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요 뽀뽀뽀뽀? 뽀뽀 이거 가면 진짜 너무 좋겠다 거기에다가 끝나지 않고요 버블버블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 마스크 스트랩 네 불... 불 스트랩인가? 네 뭐죠? 불 스트랩 이게 이제 마스크 스트랩이잖아요 그렇죠 불나방이 공식 굿즈인데 불끈 불끈 네 불끈도 가고 거기다 불티슈까지 가고 다 한 번씩 잡아주세요 이게 진짜 저는 유용한 게 네 평소에 이제 뭐 식사하시거나 하셨을 때 가방에 챙겨 다니시면서 네 물티슈 쓰시면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마스크 스트랩을 써봤는데 네 이거를 쓴 다음부터 힘이 정말 솟아나더라고요 정말 불끈 솟아나는 정말 하루에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맞아요 엄청난 상품입니다 네 버블버블도 가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인성실장님의 네 사인도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구매 인증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구매 인증 남겨주세요 주문번호랑 구매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네 더나플러스의 SS 본품 가고요 거기에다가 인성실장님이 지금 여기서 바로 사인을 해주시는 친필 사인이 저희가 갑니다 네 따끈따끈한 사인을 제가 여기서 네 해 놓아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인을 굉장히 또 이 동물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어떤 사인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당근 이 아니구 비니피그가 아니구 사망용어입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아니 저는 토끼 인줄 알았어요 아뇨 네 가끔 여쭤 보세요 이게 뭔가요 라고 근데 정확히 이 동물의 정체가 뭔가요? 정체가 뭔가 사막 여우입니다 사막, 근데 사막 여우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를 조금 닮은 동물을 어필을 할 때 정말 어머 어머 닮았다 닮았다 부끄럽지만 사막 여우라고 사막 여우보다 훨씬 더 네 여우여우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실물 보셔야 되는데 아우 여러분 부럽죠 저의 친필사인 이 친필사인이 오늘 구매 인증해 주신 분들 주문했어요 주문 완료 번호랑 구매했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친필사인과 그리고 더나플러스 에센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단판을 지우고 오셔서 말이 안 되는 가격 100개 100개 한정 수량으로요 샴푸 본품을 얼마에 구입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진짜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진짜 협상 능력 뭐? 뭐 어떻게? 아 사실 외모로? 아 오늘 정말 아주 텐션이 좋아지네요 네 아 외모로? 사실 이제 저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있으십니다 엄청난 진짜 이거는 들으시면은 에? 이 가격이라고요? 말이 돼요? 라고 하실 거예요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바로 초초초특가 3,000원에 여러분 93%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샴푸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샴푸 본품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기다려서 가져가세요 요즘에 3,000원으로 웬만한 비싼 과자도 못 사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요 그 정말 배달비 만큼의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요 배송비도 요즘에 4,000원 처리 배송비도 그럼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추워져 엄청납니다 이 불나방 저희 이거 슬리퍼 신고 네 갖고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잠시 후에 오픈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카드를 쓰시면 또 좋은 게 맞아요 하나카드도 쓰시면서 카드 하나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좋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구매 인증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샴푸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00원에 가실 텐데 지금 품절 나있죠 아니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한 20분쯤 20분쯤 저희가 오픈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정말 티켓팅 같은 빠른 속도로 저희가 되니까 이거 정말 정말 치열할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에너지를 갖고 임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에너지를 갖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실장님과 한채영 대표님이 가져온 그 더나 플러스 뭔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샴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인성실장님은 탈모를 걱정하실 나이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좀 튼튼했거든요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근데 애기 낳고 나서 출산 후에 M자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정말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나의 머리숱이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고 탈모 관련 특허 성분이 4종이 들어갔습니다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있을 때 지키셔야 됩니다 있을 때 지키시고 샴푸 같은 경우 오늘 구입하시면 무료 체험분이 가요 근데 한번 사용해보시고 가지고 오세요 별론데 가지고 오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앰플까지 저희가 같이 드리는데 정말 완벽한 구성입니다 완벽하게 가지고 오세요 완벽한 실장님이 가셨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앰플에 같이 가는데 롤링 쿨링이 바로바로 되는 앰플 저희 본품 같이 드릴 거예요 한번 다 한번 사용해보시고 직접 사용해보셨잖아요 저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봤고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후기는 정말 일단은 제 헤어에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효과가 더해지니까 확실히 뭔가 조금 천천히 약간 건강해지는 듯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실제로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정말 가방에 챙겨 다니시면서 딱 립방 사이즈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또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지 열받는 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상사분께서 만약에 나를 좀 스트레스 받게 했다 부장님한테 화나고 그리고 인성님 보려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고 열받죠 이러면서 사무실에서 한 번씩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바로바로 사실 저희 정수리가 햇빛을 바로 받는 곳이고 또 열을 받으면 바로 올라오는 곳이 병수리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앰플로 쿨링 효과 드리는 거 샴푸만 구입하셔도 오늘 하나에 갑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피도 피부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햇살을 받는 곳이 두피예요 두피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두피를 미리미리 보호해주는 효과를 저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멘트 두피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탈모 고민 있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미연에 방지하면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사실 탈모의 고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언젠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 불안감을 여러분 그냥 탈모 샴푸 어차피 샴푸 쓰는데 그렇죠 이왕이면 탈모까지 방지해 줄 수 있다는 샴푸를 어차피 쓰는데 같이 쓰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엄청 좋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 실제로 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실제로 아무래도 이거를 저희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효자 효자 역시 진짜 배운 사람 아무래도 또 부모님께서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게 추석 선물이나 설날 선물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께서는 사실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는 모르시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라면을 골라도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라면 그렇죠 기름을 사자도 우리가 항상 그냥 손에 닿는 그것만 구입하시지 사실 이렇게 센스 있는 그리고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고르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인성님 때문에 알고 구매했다라고 한번 선물 드려보세요 아 여러분 도대체 누군데 누군데 찾아보면서 아 이 친구가 괜찮은데 이 친구가 내 딸이 좋아하는 친구구만 그렇구만 역시 우리 아기 유재석이구만 라고 SH님 말씀해 주시는데 인성님 영업 잘하라고 하시는데 영업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이 좋으니까 써보고 좋으니까 지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저야 쇼호스트다 보니까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인성님이 좋다고 했는데 안 좋으면 인성님이 타격을 받으시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저는 정말 이거를 많이 써보기도 했고 저의 정말 친한 분들에게도 몇 번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제 경험에 의거해서 맞아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추천을 해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오늘 구매를 하셔도요 이렇게 샴푸 체험분 3개가 가요 그렇죠 사용해 보세요 향도 맞춰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쓸 것 같아요 아닌가? 머리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 4일 동안 사용해 보시고 내가 컬링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 향이 어떤지 내가 기존에 썼던 샴푸랑 어떤 게 다른 건지 느껴보시고 별론데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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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회는 굳이 놓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놓치면 너무 후회하실 것 같아요 후회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샴푸도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트리트먼트를 써야죠 보통 린스 써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린스는 그냥 정전기 방지 용도 그렇죠 영양이 없어 이제 겨울쯤 되면 나무도 영양제를 맞는데 그렇죠 머리도 이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탈모 완화 성분이 4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트먼트 남자분들이 쓰면 또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 사실 그리고 굉장히 트리트먼트가 중요한 게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가장 영양기 있게 마무리해주는 맞아요 정말 좋은 제품이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 끝부분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윤기가 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뽀글뽀글한 머리라고 하셨는데 그 컬링 자체가 끝에가 저희 같은 경우도 빗자루가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게 또 약간 사람이 푸석해 보인다고 맞아요 일단 첫인상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머릿결이 조금 푸석해 보이면 아무래도 뭔가 좀 건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진짜 관리의 끝이 없는데 우리는 결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피부결 그렇죠 머릿결 이 머릿결 자체가 푸석하면 딱 그게 약간 매력도가 떨어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머리 숯까지 없어 봐 아 됐어 사실 이렇게 딱 이렇게 길거리나 지나갈 때나 갈 때 머릿결 윤기 쫘르르 나면서 찰랑찰랑 딱 흔들리면 근데 심지어 더마 플러스 샴푸 향이야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정말 향이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거부감이 없어요 향이 맞아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끝으로 우리가 마무리로 우리 헤어샥 가면 투투투투 해주시는 게 있죠 에센스 에센스 또 중요하죠 그러면 에센스 같은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인증 받았고 아르간 오일을 비롯한 5가지 특허 바로 오일이 들어간 성분입니다 이것도 마카소 컬링이며 볼륨이며 지금 인성님의 컬은 이 더마 플러스 에센스 힘이 있다 없다? 정말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이게 평소에 저희가 이제 미용실에 가서 보통 머리를 많이 하지만 평소에 일상생활 하실 때마다 미용실에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머리를 스타일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왁스나 헤어 스프레 이런 제품도 있지만 이 에센스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면은 머리가 크게 떡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고자 했던 그런 머리의 상태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에센스를 꼭 필히 쓰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러운 컬링감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샴푸하면 인성이처럼 청초해지나요? 라고 단호박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단호박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바로 청초해집니다 아 정말요? 아니 이거는요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여러분 땡땡땡 20분이 됐는데 여러분 아까 20분 되면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자 드디어 100개 한정수량 샴푸를 저희가 드리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저희 3000원으로 드릴 건데요 20분인데 이벤트 언제 열리나요? 여러분 누가 나오셨죠? 저희 인성님이 나오셨는데 인성님이 문을 열어드릴 겁니다 저희 인성님이 오픈했어요 라고 딱 하시면 지금 클릭하고 계시죠 옆에 장바구니 누르시고 마우스 딱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불러주세요 저희 3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콜멘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 조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시죠? 60초 후에 막 이런 거? 네 60초 후에 막 이런 거 아니시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50명 딱 50분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고요 누구보다 남들보다 내가 손이 좀 빠르다 하시는 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서둘러 주시고요 자 배송비만 받고 샴푸 한 통 오늘 득템에 가세요 지금부터 오픈 아 오픈! 여러분 지금 오픈됐습니다 오픈됐어요 헐 우리 몇 초 됐어? 아니 지금 거의 20초도 안 된 거 같은데 말도 안 돼 아니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서 하핀 힘 좀 마실게요 너무 좋다 이거를 제가 잘 채워드릴 테니까 아직 나가지 마십쇼 야 김인성 뮤케팅보다 빠르다라고 하시는데 아 여러분 뮤케팅이 더 빨라야지 아 근데 정말 이 정도 스피드일 줄은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해보니까 엄청나네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말이 좋으니까 진짜로 여러분 만 분 이상 시청을 같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잠깐 그래도 저희 좀 뭔가 아이디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또 비버즈님께서 티켓팅보다 어려웠어 조우님께서 애교의 노래까지 임꼬님께서 티켓팅이냐고요 안젤리나 졸려님께서 2초였어요 여러분 지금 실시간인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 녹화 방송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머 이거 양인성냥님이 인성아 사랑해! 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셔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50분쯤에 이거 나 스포해도 되는 거야? 그쯤에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방송 끝날 때까지 가지 마시고 저희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 샴푸는 머리가 빠지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모발 건강에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 온 가족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피부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피부 주름 생기면 그때 주름크림 바르나요? 그렇죠 그러면 늦었어요 주름이 생기기 전에 방지해줘야 하는 것처럼 탈모가 생기면 머리카락을 심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이게 정말 미리 미리 이미 관리를 해놔야 맞아요 나중에 갔을 때 밤이 편해요 이왕 저희가 매일 머리 감는 거 그럼요 이왕이면 탈모에도 방지되는 걸로 쓰시는 거 더 좋은 걸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네 자 이제 샴푸 좀 이제 제형이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귀한 분 이제 저희 오셨는데 네 한 점 대접해야죠 야 또 아니 지금 시간이 딱 알코올을 마시기 좋은 시간인데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맛있게 마티미 한 잔 자 여러분 제형감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뭔가 묽었다 막 끈적끈적했다 아니고 이거 지금 딱 짜는 순간 지금 인성님이 코를 하고 계시는데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향이 너무 좋고 저는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 아기들이 쓰는 베이비 로션 네 굉장히 순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정말 딱 봤을 때 이게 좀 헤비하지 않고 어 이거 약간 요구르트 같기도 한데요 요것 여러분 이 제형감 한번 보실래요? 가까이서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샴푸의 제형감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일이에요 야 근데 여러분 이 제형감이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네 머리를 감을 때 바로바로 부드럽게 저희가 그럼요 제형감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형감만 좋은 게 아니라 탈모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성분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자연 유래 성분 66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머리에 쓰는 약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로 편해를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아 이거 또 잔 보니까 네 보드카 좀 주세요 사 먹으려니까 아직 디저트 드릴게요 아 디저트가 있군요 역시 네 디저트 드릴게요 저희가 디저트를 드릴 건데 디저트 플러스 마법을 보여 드릴게요 저희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맛있겠다고 지금 먹지 마세요 두피에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라고 알바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양보할 거예요 먹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트리트먼트를 보여드릴 건데 네 트리트먼트 제형감이 정말 더 나플러스에서 많이 생각하고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또 대박이죠 어머 이게 뭔데 어머 여러분 트리트먼트에요 지금 이게 트리트먼트가 아 근데 아깝다 근데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많이 짤게요 이게 실제로 일단은 트리트먼트 자체가 약간 조금 끈적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썼을 때 정말 그런 반응이 전혀 없고 아이고 약간 담으니까 약간 여기 체리 하나 주시면 그쵸 약간 외국수 같은데요 맛있겠다 지금 여러분 트리트먼트에요 트리트먼트인데 왜 물의 제형으로 되어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 쏙쏙쏙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 두피에 발라도 되는 트리트먼트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그냥 트리트먼트만 바르나요 아니죠 물로 감죠 물로 감아야죠 그래서 물이 딱 닿는 순간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약간 마술쇼 같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얗게 변하시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고체처럼 약간 은고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고체처럼 슬슬슬 바뀌는 거 보이세요? 와 인성님 한번 들어봐주세요 인성님이 드시니까 고급지다 아니 이거 약간 무슨 아가모닝빵님이 인성이가 잔을 들고 있으니 킹스맨이네요 아니 이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더 신기한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물을 탔는데 여러분 안쪽에 크림 제형으로 저희가 변해요 물을 조금만 더 섞어볼까요? 이게 실제로 저도 처음에 이 제품 시연하는 걸 봤을 때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제형이 크림 제형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하는 게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 열이 나요 그렇죠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미용실에서 하면 네 그거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렇죠 그 미열이 나면서 내 머리에 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성분을 쏙쏙쏙쏙 다 넣어줄 수 있는 제형 이거 보세요 지금 점점점점 굳어가죠 이게 정말 저도 신기했던 게 네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네 이게 머리를 아무래도 감고 나면은 머리가 건조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열감을 머리에 더해주면은 네 두피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두피에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확실히 정말 저는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지금 느낌이 나셨어요? 네 정말 그리고 이게 액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던 점이 네 머리 곳곳에 그 온열감이 스며드니까 정말 실제로 미용실이 가지 않아도 씻으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맞아요 정말 대단한 효과가 정말 나타났습니다 홈케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블루님이 인성이 능정자의 치얼스라고 하시는데 인성이 입맛 다신데요 배고프신 거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조금 배고플 시간이 되네요 사실 자 이제 저희 샴푸 제형 스트리트먼트 이렇게 바뀌는 제형 치얼스 한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에센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더나플러스 샴푸를 충분히 느끼시려면 풀케어로 하세요 풀케어로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에센스 제형감이 여러분 보시면요 자 이게 또 이게 좀 약간 뭔가 정말 오 안에 고급 뭔가 그런 저희가 화상품 제품 이게 그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보이세요 그래서 이 에센스 제가 아까우니까 머리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풀코스로 관리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요리를 꼭 풀코스로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단계별로 밟아가면은 그 만족감이 더하잖아요 네 이렇게 에센스를 바르다 보니까 저기 아까 이렇게 따가웠던 깃털 같았던 게 그렇죠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머리가 진짜로 정말 윤기가 윤기가 자르르 흘리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에센스를 바르면은 머리가 약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어머 그게 정말 딱 올맞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알맞은 표현 배고프시구나 지금 배고파서 말 꼬이는 거 보세요 알맞은 표현인데 올맞은 표현이라고 제가 네 맞아요 여러분 에센스 같은 경우도 끝에 발라주시면 향이 너무 좋은 거 향이 진짜 좋죠 향이 진짜 좋아요 이 향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이 그 약간 뭔가 우리가 스파에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향이 드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다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무료 샘플 샴푸가 나가요 이 샴푸만 써보셔도 아 나 에센스 잘 샀다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와 나 트리트먼트 잘 샀다 그 생각 드실 겁니다 네 샴푸 트리트먼트 에센스 다 저희가 이거 샘플분 드리고요 네 무료 체험이다 보니까 저희 체험해보시고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3개 다 같은 향이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우리 와몰리에라 그러나 소몰리에인가요 약간 저희 약간 와인 테이스팅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샴푸향 음 이거는 정말 근데 정말 저는 네 제가 실제로 비엄도 좀 있고 그래서 오 향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인데 네 정말 거부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점이 아닐까 뭔가 약간 세지 않아요 약간 되게 고급 피슈를 딱 뺐을 때 그런 향 그렇죠 약간 그런 약간 연하면서 은근한 향이 나오고요 일단 그 샴푸가 좀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부드러워요 약간 연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큼해 저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상큼해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메인 요리 디저트 같은 느낌이 뭐냐면은 네 메인 요리로 약간 배를 약간 따뜻하게 부쳐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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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메인 요리를 대표 줬으면은 네 트리트먼트로 살짝의 상큼함과 특별함을 더해주면서 네 머리에 톡 쏘는 맛을 준 다음에 음 그 마무리는 뭘로 하냐 맞아요 에센스로 에센스로 해야죠 마지막이 화룡점정처럼 맞아요 정말 이 코스 요리의 끝을 달려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향 같은 경우도 말씀해 드렸는데 약간 뭔가 허브향 네 약간 저희 페퍼민트 향 약간 그런 느낌의 어 마사지샵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향이 난다는 거 향이 조금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앰플 같은 경우 오늘 샴푸 구입하시는 분들 네 앰플 하나 같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앰플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그냥 앰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짜잔 여기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롤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롤링 할 수가 있어서 마사지를 저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시원하고 다르자마자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죠 이게 풀링 효과가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두피에 온열감을 준 다음에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수할 때 이제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해서 모공을 열어주고 네 찬물로 세수를 해서 모공을 닫는다 이게 완벽한 스킨케어 루틴인데 맞아요 두피에 이제 구멍을 열어줘서 트리트먼트를 넣어줬으면 트리트먼트는 열도 나잖아요 그렇죠 열어줬으면은 마지막에 앰플로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서 완벽한 그런 효과를 누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맞아요 LHS님이 저 사실 다 샴푸 회사 다니는데 인성실장님 덕에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비밀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KTE님이 진짜 두 분 티티카카 대박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뵀는데 정말 환상의 티티타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부러우시죠 근데 부러운 거 너무 이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시간이 32분 달가고 있는데 네 가격을 저희 인성실장님 맞짱으로 가지고 오신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 정말 갖고 오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진짜 쉽지 않으셨는데 가격 한번 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라이브 한정으로 100개 한정 수량이었던 거는 지금 50개가 남았는데 가격이 얼마다? 3,000원 3,000원에 지금 더마플러스의 샴푸를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아직 열려 있고요 네 그리고 한정 혜택입니다 더나플러스에서 이렇게 할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할인을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가서 협상을 했기 때문이죠 인성님이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틀 유재석 님이시다 보니까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아직 정말 더 많이 노력해야 제가 조금이라도 따라갈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가 인성님이 이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다 가격만요? 아니요 저희 체험분 다 드려요 체험분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거 같은 게 일단은 써보시고 일단은 그 효과가 어떤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럼요 혹여나 약간 내가 생각한 효과랑 조금 다르다 하시면 다시 드리면 그럼요 또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다시 생각이 나십니다 다시 나요 다시 나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 넘치니까 자신 넘치고 자신 있으니까 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작은 시작과 결말을 알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명작의 묘미거든요 이거는 이 샴푸는 영화로 치면은 정말 부류의 명작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걸 써보고 그 느낌을 아는 그 느낌이 있어도 다시 이 샴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 자리 바꿀까요? 쇼스트 하실래요? 네 진짜 대박 오늘 정말 제가 실제로 써보고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내로는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 자리가 위협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샴푸 체험 분 3종이 가는데 네 써보시고 별로 다 가지고 오세요 다 써보시고요 그리고 샴푸 구입하시는 분들 앰플까지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인증 많이 남겨주고 계시죠? 네 구매 인증 남겨주시는 분들 인정실장님의 사이니가 제 사이니 갑니다 인증 남겨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인증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도 저희 가격이 저희가 18,900원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 이야 너무 좋다 3가지로 샴푸 체험 분 3개 같이 드리고요 들어가고요 에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샴푸 체험 분 가져가시는데 21,000원 그러니까 샴푸 에센스 트리트먼트를 다 구매하셔도 1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 이게 실제로 정말 저도 이 가격을 들었을 때 이거를 이 라이브에서 이렇게 구매했는데도 10만원이 안 넘는다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탈모 샴푸 가격대 7,8만원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약간 가격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오늘 샴푸 트리트먼트 에센스 앰플까지 다 구매하셔도 아마 10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하나카드 꺼내세요 자 카드를 하나 꺼내야 된다면 하나카드 꺼내세요 하나카드를 꺼내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하나카드가 더 있으신 분들은 하나카드를 2개 꺼내세요 맞아맞아 2개 꺼내시고 3개 꺼내시고 5개 꺼내시고 많이 많이 꺼내셔서 많이 많이 꺼내셔서 이 럭키박스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맞아요 럭키박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카드를 결제해 주시는 분들 배송 요청 사항에 이벤트 참여라고 한 줄만 적어 주시면 저희가 럭키박스 슬리퍼만 있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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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있으면 럭키박스가 아니죠 아니죠 럭키럭키한 상품들이 더 가득가득하죠 럭키럭키 블라방 티셔츠까지 블라방 티셔츠 인 더 럭키박스 럭키박스 그다가 인성님이 지금 손이 닿고 있어 그렇죠 내 손이 닿고 있어 이게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유용해요 이거 지금 버블버블 비누에요 여러분 이거 비누 박스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실제로 비누가 이 박스에 있으면 조금 더 세균의 면역 효과가 강하다고 해요 이거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균의 면역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불티슈에다가 저희 마스크 불 끈까지 자 힘내시라고 불 끈 넣어드립니다 불 끈까지 해서 럭키박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시니까요 네 네 하나카드로 결제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더나플러스 구매하시는 분들 네 이벤트 참여라고만 적어주세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바로 바로 뭐냐면 자 뭐였죠 구매 인증 여러분 구매 인증 남겨주셔야 되는데 구매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워서 그러신 거죠 자 더나플러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방금 에센스랑 무려 무려 여러분 인성실장님의 친필사인 명함이 저희 방송 전에 지금 오셔서 진짜 열심히 하셔서 손목 아프셔 근데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침필사인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겁니다 이 명함을 드릴 거라서 지금 더나플러스 에센스랑 인성실장님의 친필사인 지금 바로 하고 계신 이 뜨끈뜨끈한 사인 한 잔을 명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 구매 인증 남겨주세요 주문번호랑 저희 주문했어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인에 정말 저의 그 따뜻한 마음들과 이 사인을 가지심으로써 그리고 이 제품들을 가지심으로써 사실 이제 연말로 가고 있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추워져 몸도 따뜻해지고 맞아요 머리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정말 슬픈 마음들을 샴푸 시원하게 하시면서 맞아요 녹여내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또 불나방도 구독을 많이 또 해주시고 그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불나방에서 정말 재밌게 재치있게 정말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밌고 재치있게 저희가 불나방 유튜브 당연히 구독 다 하신 거 맞으시죠 당연히 구독과 알림 설정 다 하신 거죠 네 지금 만 천여병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점점 늘어나고 계시네요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불나방을 촬영을 하면서 네 사실 그냥 상품만 맞짱 떠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품에 대해서도 또 알아오시고 거기에다가 직접 시민 아 나 그때 거기 걸어갈 거야 거기 걸어갈 거야 시민들을 찾아가서 한번 시장조사까지 하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저희가 정말 불나방 촬영을 할 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네 물론 방송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실제로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느꼈던 점은 네 탈모는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느 때를 대비하는 거다 미리 미리 대비 있을 때 지켜야 되죠 그렇죠 미리 미리 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샴푸를 아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의 그런 불나방 덕분에 있죠 미리 전 방송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오늘 또 구매하러 오셨거든요 네 근데 써보신 분들은 확실히 정말 시장 결과를 통해서 맞아요 정말 제대로 느끼셨을 겁니다 맞아요 고객님 그때 시장 조사하면서 탈모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던가요? 어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좀 원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직장인 분들의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불규칙한 그런 업무 시간과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마스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좀 답답하시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받죠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고민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더나플러스 샴푸를 통해서 미리 미리 맞아요 사전에 예방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갔을 때 사실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미리 랩업을 해 놓고 좋은 아이템이란 장비를 미리 사놓으면 랩업이 뭔가요? 레벨업을 하셔서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을 해서 정말 어떠한 사냥터에 가더라도 정말 레벨 높은 몬스터라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나는 가볼까 이런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없이 사냥터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죠 당하죠 몬스터한테 당하고 그럼요 결국 리스폰 돼가지고 아이템 다 뺏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탈모는요 시작돼서 관리하면 늦고요 머리털을 저희가 더 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더 나게 빠지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럼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탈모 특허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네 인성 실장님과 한채영 대표님 덕분이잖아요 네네 자 더나플러스 이서님과 직접 협상도 펼쳐주셨는데 네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협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정말 감사했던 점은 네 저희가 이제 협상 요청을 드렸을 때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도 정말 정말 저희가 자연스럽게 맞아요 협상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목표는 네 이런 좋은 제품이 더욱더 알려져야 된다 그렇죠 그 목표가 가장 우선이었어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게 편집이 돼서 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 이 좋은 제품이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거의 7년 가까이 연구하시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상품이 나올 때 정말 몇 달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려 7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특허 성분이며 머리에 좋다는 자연 물의 성분 66가지나 들어간 샴푸를 가져오신 건데 이제 협상 노하우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사실 뭐 뺀 처음 협상할 때도 제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협상의 노하우는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하우는 뭐냐면은 네 일단은 기선제압 아 기선제압 봤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바로 자기 폐를 꺼내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협상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나 네 앞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 아주 큰 팁이 될 것 같은 게 기선제압 이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 제가 아우 아우 브랜드 대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실제 한번 그러면 협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협상 해볼까요? 바로 리얼상황극으로 한번 저희가 저희가 갑자기 협상을 해보시죠 들어가보죠 아 네 인성씨 오셨어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저희가 이 제품을 좀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제품이 또 워낙 좋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거 너무 좋아서요 저희는 할인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 눈빛을 보니까 딱 써있네요 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할인이라고 너무 잘생기셔서 그냥 일단은 네 할인 해드릴게요 마틴이 한잔하고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네 제가 눈 이렇게 부릅 뜨는 거 보셨죠? 네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릅 안 뜨셔도 인성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드릴 거 같아요 다 해드릴 거 같아요 원하는 거 다 해드릴 거 같아요 제가 각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네요 그냥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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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얼스 근데 원샷 하시면 안 돼요 네 원샷 하시면 저희 이거 트리트먼트입니다 네 트리트먼트에요 그리고 또 보면 협상만 하신 게 또 아니는데 네 또 노리시는 게 있으신 거 같던데 말씀이시죠 사실 정말 저의 정말 소소한 그런 바램을 정말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정말 광고문을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됐든 네 어떤 때가 됐든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뭐 제가 못하는 덤블링을 하든 그렇죠 앞구르기를 하든 다 할 테니까 맞습니다 한 번만 써주시면 저 정말 기깔나게 홍보하고 아주 기깔나게 영상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도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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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렇게 쪘어요 플러스 하고 그 표정 썼을 때 오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 네 원샷 지금 클로즈업 들어와주세요 HD로 네 갑니다 샴푸합니다 너도 쓸래? 도나나 플러스 오 안 살 수가 없어 어떡해 저도 쓸래요 오 진짜 대박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델 또 없습니다 은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진짜 최고 최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더나 플러스 인성님 때문에 지금 놓치실 수가 있어요 옆에 빨간색 장바구니 클릭하시고 네 구매 인증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남겨주세요 인성님의 친필 사인과 그리고 더나 플러스 에센트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벤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네 그리고 저희 샴푸랑 트리트먼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소개를 또 아주 꼼꼼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탈모 샴푸라고 해서 네 이거 언제부터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피부 주름 생길 때 피부 관리 하나요? 그러면 늦었어요 그러면 늦었어요 이미 있는 나의 머리카락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샴푸 제형이에요 제형이 어머 벨벳이야? 뭐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이게 진짜로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향이 어떠세요 일단? 향이 일단 상쾌하고요 상쾌해요 시원하고 약간 허브향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거를 쓰면서 느낀 점은 네 정말 모든 세대가 좋아할 만한 샴푸의 향과 맞아요 샴푸의 질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연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샴푸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어이구 무거우실 텐데 네 괜찮아요 애도 드는데요 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근데 샴푸가 좋은데 거품력 한 번 시험 테스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가까이서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여기다 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옷에 짜 좀 말아주세요 네 아 그럼 큰일납니다 이 정도만 아마 짜주셔도 자 여러분 거품이 한 번 느껴보세요 저희가 사실은 눈으로만 봐도 이 거품의 그 고급스러운 거품의 이 그런 약간 자잘 자라는 느낌 저도 한 번 해봐야겠어요 이거를 제가 네 괜찮습니다 역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진짜로 저는 많이 느껴봤잖아요 이 느낌을 그리고 간혹 가다가 거품이 너무 많이 나거나 너무 많이 넘치면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품이 딱 적정량으로 적정량으로 나는 데다가 탈모 샴푼이 보통 거품이 덜 난다는 편견이 있으신데 그렇죠 그거는 버리셔도 됩니다 네 그건 버리셔도 되고 이제 저희 거품 나는 것도 보셨을 텐데 아 완전 인성 버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실제로 저희가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팬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인성 버블 많은 구독과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버블 버블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사랑 와 이거 소디인가요 향기가 느껴지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거에요 진짜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해서 거품이 바글바글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저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향이 진짜 예술이라는 거 아니 향이 진짜 좋아요 네 향이 탈모 샴푸인데 여러분 탈모라는 그 억양 때문에 네 조금 더 올드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네 조심하구요 철보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샴푸구요 네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구요 거기에다가 향까지 그리고 거품력까지 제대로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근데 다 완벽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더이상 드릴 게 없어요 맞아요 일단 성분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 네 향이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향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맡아보세요 네 구매하셔서 맡아보세요 그러면 향만 맡아보시고 네 나 이 향 별론데 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돼요 무료로 저희가 반품 해드릴게요 그럼요 교환 해드릴게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향이 포디면 좋겠는데 네 아무리 표현을 해도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직접 맡는 것만 하진 않았거든요 직접 한번 맡아보시고요 어 이거 나 별론데 가지고 오세요 무료로 저희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마법 같은 우리 트리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기한 트리트먼트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죠 맞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데 네 일단 트리트먼트의 제형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형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매직매직 해드릴 거라고 합니다 매직매직 유승라이님이 아 인성이 라이브 체질이구나 아 저는 아 뭐 라이브만 체질이겠어요 아유 모든 데 다 체질이지 아유 정말 너무 또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사실 저도 근데 라이브하면은 굉장히 더 제가 모르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 아무래도 이렇게 재밌어요 바로바로 딱 7시간 소통이 되다 보니까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요 이게 정말 좋은 게 저를 통해서 즐거움도 가지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도 알아가시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트리트먼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인성이 멘트 장인이야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유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오늘 정말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쵸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뿅 변하는지 뭐가 뭐길래 자꾸 변한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정말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또 신기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진짜 리얼 매직입니다 네 가까이서 한번 잡아주세요 자 카메라 조금 더 가까이서 이 신기한 광경을 저희만 또 한번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짜는 게 아깝긴 한데 저희가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많이 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리트먼트 여러분 트리트먼트가 왜 물의 제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 이게 왜 이렇게 물이지 그렇다 보니까 두피 안에 쏙쏙쏙쏙 다 들어가고 그렇죠 머리에 촉촉하게 다 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뭐랑 감죠 바로 샴푸 그리고 또 물이랑 감죠 물이랑 우리가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물이 묻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매직매직 보여드릴게요 자 매직매직 들어갑니다 은수님이 인성이 정말 잘생겼네 유유라고 하시는데 왜 우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가까이서 잡아드리면요 자 보세요 트리트먼트인데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이거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딱 붙자마자 어머 하얗게 크림 제형으로 변하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약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트리트먼트의 변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 액체감을 살짝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머리에 썼을 때 정말 약간 이 느낌을 받았어요 이 트리트먼트를 쓰므로써 퍼즐 조각에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것 같은 기분 와 왜냐하면 그 마지막 조각을 맞췄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드디어 퍼즐을 맞췄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퍼즐을 맞춰주는 트리트먼트 보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만들어놨던 트리트먼트예요 이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크림 제형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점점 여기서 열이 나면서 내 머릿결을 지켜주면서 더 영향이 쏙쏙 들어가면서 크림 제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 탈모에 맞게 여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대로 들어간 거 저희가 더 쏙쏙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 샴푸 보여드렸는데 이제 또 갈 날이 왔습니다 이제 또 이벤트에 갈 날이 왔어요 갈 날이 왔어요 여러분 다 아직도 안 나가셨죠 지금 마우스 드세요 마우스 드시고 준비하세요 빨간색 장바구니 클릭해 놓으세요 이제 저희 아까 100개 한정 수량으로 가지고 왔던 샴푸 정품 500mm 사이즈를 까물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tit가로 초 특가 오늘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인성님이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사실 아직 안 긁었어요 아직 안 긁었어요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인성님이 오픈 하시면 50분만 3천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픈해주세요 제가 또 이번에는 간단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오픈이 되는 걸로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오픈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어요 3천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오픈 우리 아까 거의 몇 조 만에 지금 나갔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든요 지금 티켓층보다 더 빨리 나간다고 하신데 여러분 3천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품 샴푸를 무려 90% 이상이고요 크리스탈님 시간이 없어 질렸어요 시간이 없어 질렀다고 루비님이 게임에 비유해 주신 거 너무 찰떡이었다고 좋았죠 말씀하실 거고 은기 아 진짜 어머 어떻게 어떻게 끝났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성공 진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치열하다 드네요 이게 바로 매진이 돼버렸어요 네 여러분 솔드아웃 됐습니다 솔드아웃 됐지만 여러분 진짜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못 사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오늘 인성실장에 맞짱을 떠온 샴푸의 가격에다가 오늘 구입하신 분들 구매인증 남겨주시면 인성실장님의 친필 사인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했어요 많이 인증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네 그죠 정말 이 정도 스피드로 이렇게 품절이 되니까 정말 아쉬울 거예요 지금 뭐 서구사랑애님도 클릭도 안 됐어 천만원님도 아직 계시네요 천만원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막 하시고요 정말 아쉬우실 텐데 많이 아까워하시고 결제해서 실패했다고 그 밤톨님은 아 그래도 괜찮아요 싸게 샀어요 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정말 정말 아쉬우시겠지만 이런 좋은 제품도 또 알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제 저희 팬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그럼요 오늘도 예쁜 셀카랑 또 예쁜 사진들 또 많이 많이 찍어놨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런 것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그럼 여기서 한 번 캡처 시간 한 번 갈까요? 자 여러분 캡처 시간 한 번 가야죠 캡처 시간 갈게요 여러분 캡처 하실 수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제대로 캡처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오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 나도 내가 못했어 아쉬워 자 이렇게 셀카 이거 다시 보기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다시 보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3,000원의 구매 기회는 끝났고요 그렇지만 아직 샴푸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카드 있으신 분들 꺼내셔서 결제하시면 저희 럭키박스도 가고 있고요 가격 한 번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정 혜택으로 이제 3,000원은 끝났고 지금 샴푸 같은 경우도 인성님이 제대로 맞짱 떠서 55%의 가격에다가 55% 더 드리고요 이것도 들어가 그리고 샴푸 사용해 보세요 이것도 들어가요 별로인데 가지고 오세요 그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는데 어떡할 거야 2만 1,900원도 말이 안 돼 탈모 샴푸를 식약처에서 탈모 증상에 완화됩니다라는 성분이 딱 들어가 있는 샴푸를 저희가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해 보시고요 향 직접 맡아 보시고요 별로면 저희가 가지고 갈게요 가지고 갈게요 직접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표현이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제 머릿속에서 이게 번뜩번뜩 떠오르는데 이 샴푸를 이제 제가 풀코스로 즐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말 내가 정말 오르고 싶었던 산을 멋지게 정말 노력해서 등정했을 때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또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정상에서 이 샴푸를 만났다 정말 이 등반하는 그런 느낌처럼 이 머리가 이렇게 정말 올라가서 그 탕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37살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샴푸를 썼을까요? 그렇죠 그 샴푸 중에서 지금 나온 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행착오 다 겪고 나서 신상품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성님이 말씀해주신 너무 찰떡 같은 비유처럼 등산을 다 했을 때 정말 정상에 갔을 때 정말 괜찮은 샴푸와 트리트먼트와 에센스와 앰플까지 만났다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말씀해주시는 건데 너무 진짜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그리고 하나카드 지금 꺼내세요 이왕이면 결제하실 때 샴푸뿐만이 아니라 하나카드를 결제하시면요 저희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배송 요청 사항에 이벤트 참여라고 한 줄만 적어주시면 되고 그 한 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러키박스 저희가 갈 거예요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일단 가장 좋았던 거 이거 슬리퍼 그리고 티셔츠까지 다 되어 있는 러키박스 10만 원 상당의 블라방 저희 러키박스 드리니까요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카드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블라방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미리미로 해주시고 맞아요 블라방이랑 하나카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카메라를 여기 보다가 여기 보다가 제가 방송에서 카메라를 굉장히 잘 찾는데 오늘은 저도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싶네요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성님만 보시면 안 돼요 옆에 장바구니 클릭하시고 그럼요 결제도 하시는 거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도 여러분 남아 있어요 그렇죠 30분 저희가 추첨해 드릴 건데 뭐가 가냐면 먼저 더나플러스의 에센스 본품 100ml 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죠 이제 말씀하시네요 이제 조금 아까의 부끄러움이 좀 사라졌죠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갑니다 여러분 뭐가 가냐면 이 명암만 가는 게 이 명암만 봐도 좋겠다 명암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인성님이 한 번 더 해보죠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사인을 물론 모든 사인을 다 사랑을 담아서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특별히 더 특별히 여러분의 두피랑 네 그런 것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제가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아서 꼭꼭 눌러 담아서 선물처럼 이 사인을 담았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지금 아까 댓글에서 인성님 노래 불러주신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아우 더 감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제가 한 번 부끄럽지만 아 어떻게 노래를 살짝 한 번만 오늘은 또 달달하니까 달달한 노래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똑딱똑딱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축하송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10분 더 10분 더 괜찮으시겠습니까? 10분뿐만 아니라 10분 뒤에 식사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상관없고 10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 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론 제품을 정말 소개해드리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네 모든 순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10분은 무슨 아우 저는 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분 동안 저희가 구매 인증 이벤트 연장된 거예요 연장된 거예요 이 친필 사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10분 더 연장된 거니까 지금 혹시 구매를 망설여셨던 분들 한 번 더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하송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네 팝송 느낌으로 왜냐면은 팝송 팝송 고급죠 이거는 샴푸계의 그래미 맞아요 샴푸계의 빌보드 샴푸계의 미슐랭이기 때문에 약간 좀 외운 노래로 가져야 돼요 아우 맞습니다 자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들고 네 자 이게 또 마이크 대용이거든요 아우 좋다 좋다 또 카메라도 제 원샷을 또 잘 맞추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녹화 한 소절 한 소절 먹는데 네 한입 먹고 한입 드시고 자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and lonely nights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it 많이 사세요? 아 어떡해 아 진짜 대박이다 아니 갑자기 해서 약간 부끄러웠지만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아 I love you baby I love you baby 저는 노래 잘 못해요 I love you baby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분위기 깨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괜찮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대박이다 지금 노래까지 받아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매 인증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친필 사인이 가는데 그렇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쇼핑 라이브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방송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티키타마로 티키타카로 흥분했어 흥분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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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타카로 재미도 보여드리면서 그 재미 안에 이 제품도 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의 약간 이런 애드리브와 약간 그런 노래들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콘서트 플러스 토크쇼 플러스 지금 상품까지 구매하시고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딱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님이 픽하시는 상품까지 받아서 사용까지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성님이 추천해 주셨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사용해보시고 저희 샴푸 체험본 3개 가거든요 별로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까지 다르다 다르다 제가 지금 정말 이 스케일이 다른 방송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댓글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쇼핑 라이브는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쇼호스트님 아기 고객님 판타지 데쇼서라고 하는데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얀 풍선 시대여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노래가 저도 정말 재미있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이 마르네요 이게 와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지금 머리에 열이 나실 수도 있어서 앰플로 관리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앰플부터 샴푸까지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10분 연장을 더 해서 구매 인증 이벤트는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받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 닉밥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발 제가 명황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근데 정말 아까도 정말 팬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더 많으셨죠 지금 13,000분 가량이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아까 쇼호스트님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라고 정말 저희가 그 이전 방송이 있어요 그때 한 2,000분 3,000분 보셨거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도 인성님 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힘이 되고 판매도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와 대박입니다 13,000분 이상이 지금 인성 버블 구독 쇼호스트님 하라 당연하죠 구독하시면은 아주 정말 약간 유튜브 콘텐츠 이상의 재미를 아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제가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항상 버블버블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보시면은 시간 굉장히 잖아요 좋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만나볼 수가 있고 이거 침페이사인 구매 인증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죠 이거 저희 들어가는데 인성님이 심지어 손으로도 잡고 있는 이 명함이 갈 수 있답니다 이게 제 5년이 들어가는 정말 아니 정말 저는 진짜 오늘 이렇게 좋은 상품을 정말 제가 자주자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주도 소개시켜주셔야죠 네 저희 불나방에서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그 구독 채널에서 계속해서 좋은 상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또 불나방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세요 맞아요 댓글 다 봅니다 네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인성님이 매일 확인하세요 네 사실 그것만 확인해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라이브 방송 끝나시면 유튜브로 가셔서 거기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신 이유가 사실 있죠 인성님도 인성님이지만 가격과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게 불터지게 아니 이거를 우리만 알게 아니에요 맞아요 싸워서 협상에 오셨어요 협상 전문가가 다 되신 인성님이 가지고 오신 가격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까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제가 직접 말해도 되겠죠 그럼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가격은 바로 오늘 자정까지 자정까지 이 가격으로 미드나잇까지 사실 또 해외 팬분들도 이거를 보시고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월드스타 월드스타 This price till midnight 오랜만에 하니까 살짝 문법이 헷갈리는데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미드나이트 12시까지 저희가 이 가격으로 저희가 혜택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웬일이야 1분님이 나오셨으니까 가능한 가격으로 저희가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인기가 와 저는 지금 제가 쇼스토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반응이 좋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소통은 처음이에요 너무 재밌고 그쵸 정말 오늘 방송을 또 비유를 하자면은 오늘 약간 제가 무슨 그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활화상 같은 방송이 아닐까 활활활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정말 이 만에 정말 산의 진미를 다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즐거움이 터집니다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는 거 머리도 안에서 탈모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터지는 제품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곧 방송이 종료됩니다 이제 방송이 종료되면은 구매 인증 저희 댓글 이벤트는 끝나니까 장바구니 클릭하셔서 원하는 상품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인성린 세상이십니다 인성린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저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일단은 정말 민망한 말은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SF9 굉장히 열심히 앨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정말 곧 저희의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다 준비를 끝내놨고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큰 스포일러 하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 앨범 작업 다 완료됐고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멋있다 다 준비가 됐고요 네 다 준비됐고요 사진도 다 찍었고요 사진까지 찍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상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뮤지컬 연습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뮤지컬 잭 더 리퍼가 12월 3일에 이제 또 개막을 하는데 또 방송을 보시고 어? 이 친구 조금 호감이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공연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댓글창에 또 스포 하시고 혼나시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정도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싶은데 그렇죠 이 정도로는 혼나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을 전달해드리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SF9의 앨범이 곧 나온다는 소식 들으셨고요 그리고 뮤지컬 잭 더 리퍼가 언제 개봉 언제 이제 오픈한다고요? 이제 12월 3일에 개막을 하고요 12월 3일에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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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팔맛팔 네 맞팔 많이 해주시면은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뮤지컬 잭 더 리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앨범도 곧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님의 인스타도 그냥 인성님 치시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팔로도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구매 인증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더나 플러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내가 언제 당첨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11월 2일 이후에 저희 공지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네 11월 2일이에요 아 이제 방송이 네 저도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저는 정말 재밌는 방송은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시간이 너무 후딱 가서 저도 너무 아쉬운데 자 인성 실장님 저희 라이브 커머스 오늘 함께 하셨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지금 많이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딱 이랬다 라고 정리해본다면 정말 정말 즐거운 시간 그냥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제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재밌어서였어요 즐거워서 근데 정말 오늘 방송을 하면서 아 정말 방송은 너무 즐겁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멋있게 또 서포트를 해주시고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티키타카가 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희끼리 미리 이 프로그램을 한 몇 년 한 것 같은 리허설을 한 것 같은 네 그런 캐미가 나와서 정말 재밌는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여러분 아줌마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금 읽어주시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제가 최대한 빨리 치아키님께서 역대급 고구마 참수님께서 굿굿굿 플레이로드님께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쟁취님께서 구매했어요 룰룰라라 구매했어요 2주와 끝내지마 짱한 티키타카 최고 인송한 구매했어요 진행 너무 잘해 쇼호스트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재밌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인성아 사랑한다 인성아 나를 읽어라 인성실장 모델시켜주세요 수고했어요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짜 대박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팬서비스 해주시고 가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인사드리고 갈게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쇼호스트 쇼지니 이서진이었고요 저는 인성실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불나방이었습니다 12시까지 오픈되어 있어요 12시 네 자정 미드나이트